직접 색칠하며 알아봅시다. 활동지 2번이제 20 곱하기 4는 너무 쉽다고? 늘 펴세요. 12 곱하기 3을 색칠해보세요. 10 모형은 빨강색으로, 낮게 모형은 초록색으로 색칠하세요. 12는 10 모형 한 줄과 1 모형 두 개입니다. 가로로 색칠해도 되고, 세로로 색칠해도 됩니다. 10개가 한 줄이네요. 한 줄을 빨강색으로 색칠합니다. 1 모형 두 개를 초록색으로 색칠해요. 하나, 둘 12를 색칠했네요. 두 번째 12를 색칠합시다. 빨강색으로 10 모형 한 개 초록색으로 1 모형 두 개 마지막 12를 색칠해요. 빨강색으로 10 모형 하나 초록색으로 1 모형 두 개 다 했어요. 선생님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선생님은 옆으로 돌려보니까 크리스마스 칫솔 모양이 되었어요. 이제 색칠한 것이 모두 얼마인지 계산해봐요. 낮게 모형을 계산해봅시다. 낮게 모형이 두 개씩 세 묶음이에요. 여섯 개예요. 맞아요. 이것을 곱셈식으로 쓰면 2 곱하기 3은 6이라고 씁니다. 또, 세로셈으로 쓸 수도 있어요. 1의 자리에 2와 3을 쓰고 2, 3은 6이니까 6을 1의 자리에 써주세요. 이제 10 모형을 계산해봅시다. 10 모형은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한 줄씩 세 묶음이니까 3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내는 수는 조금 달라요. 10 모형 한 개는 실제로는 10이에요. 10이 3개 있으면 30이 됩니다. 세로셈으로 나타낼 때에도 10의 자리에 2를 써야 해요. 1의 자리는 0을 써요? 네, 맞아요. 3, 10 이제 12 곱하기 3을 한꺼번에 계산해봐요. 12에는 10자리가 한 개, 1자리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세 묶음이 있어요. 1의 자리에 3 1의 자리를 모두 세어보니 2, 3은 6 12 세 개 세로셈으로 쓰면 12 곱하기 3 했을 때 1의 자리는 6이고 10의 자리는 32예요. 이것을 모두 더하면 6 더하기 30에서 36이 나오나요? 맞아요. 더 간단하게 한 줄짜리 세로셈도 할 수 있어요. 12 곱하기 3을 쓴 다음에 2 곱하기 3은 6 1 곱하기 3은 3을 해서 10의 자리에 쓰면 36 한꺼번에 썼어요. 베리 굿 3은 6 5 6 9 10 22